앱 사업은 제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광고 홍보와 마케팅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단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대량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기본에 충실하게 준비를 잘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선 앱 제품의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처음 출시 단계에서 제품 명칭과 아이콘의 설정이나 제품의 카테고리 분류 및 키워드 등을 지정하는 것부터 심사숙고해서 잘 지정해야 합니다. 제품 명칭은 간결하면서도 해당 앱의 용도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한번 듣거나 보면 기억할 수 있는 명칭이면 좋을 것입니다. 아이콘은 동일 유목에 속한 많은 경쟁품목 가운데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밝고 강렬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앱 제품에 대한 분류 카테고리 지정과 검색 키워드를 지정하는 것도 장차 마케팅 활동의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 출시된 앱 제품은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 등록한 시점부터 최초 1개월간의 홍보와 다운로드 실적이 그 이후에 흥행 여부를 판가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홍보물들을 사전에 충분히 만들어 놓았다가 제품 발표와 동시에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앱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 내에서 다운로드 순위가 최소한 15위 이내로 가능한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초기 한 달 이내에 순위를 끌어올리면 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홍보 효과 지속력과 파급력이 더 강해져서 순조롭게 보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수익 발생은 앱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층과 제품의 성격 및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출시 후 2에서 3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큰 사용자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환경이 구축되고 나면 어느 정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무료 정책을 표방한 경우라도 매월 상당한 광고 수익을 얻어서 최소한의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일단 앱 사업은 어느 정도 안착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앱 제품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익원을 타각화시키는 등의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서 보다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마케팅 타겟과 도구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제품 자체도 사용자들이 불편해하거나 강하게 요구하는 기능 등을 취합해서 보완하는 작업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앱 제품을 만들어 이렇게 정착되게 되면 앱 제품이 제공해주는 기본 기능 및 서비스와 연관해서 사업적 기회를 확장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유사한 영역에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나 자신의 앱이 제공한 기능과 관련해서 전방 영업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후방 영역 사업을 수행하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사업자들과 제휴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수익 모델을 강화하는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앱 제품과 기능을 차별화한 유상 판매 제품 출시나 앱 내부에서 제공하는 일부 콘텐츠의 유상화, 유료 회원 모집, 차별화된 유료 서비스 제공, 대행 및 중개 파트너 모집 등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크게 발전시키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앱 사업은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충분히 살려 평생 즐기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거대하고 유망한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앱 사업은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